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강로 4번 옥수수 감자 사랑하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조각선거 질불지기는 내 고향 전부다 많이 옳을 벗고 쓴 사람은 넘바퀴를 밟으러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이세요.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그냥 크게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크게 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의 한마디로 고맙고요. 불레 바람을 보고는 내 고향 옥천 땅 부른 잔디 베개사 불레음을 많이 옥수수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이세요. 내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그냥 크게 살리라 내 사랑 순위여 손을 반잡고 크게 살리라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응원현수막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저희 구일기와 살고요. 이장님 마을 구부모임에서 제가 노래한다니까 응원 다 나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진짜 이따가 기다리는 팬클럽 여러분들 말고 응원 현수막은 처음이세요. 예 제가 부족한 거 많았거든요. 예 또 회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아니 뭐 사업체 하세요? 예 뭐 좋은 그룹에 조금 뭐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옥천에 그러면 귀촌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청주를 갔다가 다시 그 저희 마을이 좋아하고 다시 와서 또 자영업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고향에서 불이 깊숙이 내리시고 좋은 일 많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찍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분의 노래를 들어 여전히 옥수수감자축제 심사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 16분 모두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가 심사표를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나 봅니다. 아 어찌나 그냥 점수를 세밀하게 내셨는지 우리 김대표님 시상표 자 심사 시상표 김대훈 대표님 네 분의 노래를 보니 이승재 위원장님, 무대 위쪽으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상금은 월요일날 계좌이체 됩니다. 소득세 3.3% 뛰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스톱! 거기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받는 분은 저 건너편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일기는 상금 30만원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10번 정소율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금상입니다. 금상. 금상 3등이죠. 아, 동상이에요? 동상. 동상 일기는 5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동상! 참가번호! 15번 황주호님 미은사네! 동상 일기는 상금 5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 은상 일기는 상금 7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은상! 참가번호! 4번 황정현님! 네, 같이 찍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콩포트롯가요제 영예 대상! 대상에게는 상금 15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참가번호! 14번 이환호 울엄만! 14번 이환호 울엄만! 14번 이환호 울엄만! 15번 이환호 울엄만! 14번 이환호 울엄만! 15번 이환호 울엄만! 15번 이환호 울엄만! 15번 이환호 울엄만! 자, 우리 계속 게시운 다음에 옥수수 우리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네, 네. 자, 그리고 대상 인기 대상곡 앵콜송 있습니다. 마이크 제13회 향수옥천 옥수수 감자죽 상 받으신 분들도 다 받으세요 상 받으신 분도 대상 앵콜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향수옥천 옥수수 감자죽 대상곡을 들으면서 1박 2일 동안 펼쳐지는 옥수수 감자죽의 첫째 날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